자 그러면 월요일 아침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KB증권의 김효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자료를 딱 보고 내가 외국계 자료인 줄 알았어요. 아 너무 영어만 돼 있죠. 아니 그게 아니라 디자인도 굉장히 상큼이잖아요. 아 신경 썼습니다. 포스트 워 인플레이션 포스트 코로나 인플레이션 VS 이게 누가 이기냐 이런 거예요. 비교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전후 물가를 제가 오늘 좀 옛날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주말 동안에 미국 고용지표 발표됐는데 약간 그냥 뭐 그럭저럭 괜찮네 라는 정도의 시장의 반응이었어요. 금융시장 예상치를 굉장히 상회하는 고용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어 이거 뭐 테이퍼링 빨라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금리의 부담이 있었을 텐데 금융시장 예상치는 소폭 하회하는데 전반적인 내용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간에서는 이제 이 정도면 그냥 골디락스 지표 아닌가 라는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용은 그럭저럭 잘 넘어간 것 같고 지금 6월 fomc 그리고 7월 fomc 8월 잭슨홀까지는 사실은 경제 지표는 물가랑 고용은 하나하나가 사실 고비거든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데 이번 주 목요일날 미국의 물가 지난달에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던 미국 물가가 이번 주 목요일날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물가를 과연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한 내용을 오늘은 좀 쭉 말씀을 드릴까 해요. 그래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페이지 표부터 좀 보실까요. 지난달 물가 내용을 어땠는지를 좀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면은 중고차 가격이 10%가 올랐다. 그리고 근원 물가든 전체 소비자 물가든 전월비로에서는 뭐 1940 몇 년도 이후에 최고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뭐 여기에서 설명을 이렇게 저렇게 드렸지만 굉장히 개운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하나 보면 이유가 있는데 이게 내가 평상시에 보던 경제가 맞아? 라는 정도의 반응은 충분히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를 해봤냐면 두 가지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보통 이코노미스트들이 물가를 얘기할 때 수요가 이렇습니다. 공급이 이렇습니다. 이러면서 쭉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종합했을 때 이렇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거보다 좀 더 자세한 분류를 해봐야 되겠다. 우리가 흔히 그냥 가장 간단하게 배우던 대로 하면은 좀 헛다리 짚을 수 있겠다. 그래서 가장 자세한 분류를 해봤고요. 두 번째는 옛날의 역사를 한번 좀 들춰봤습니다. 보고 계시는 이 페이지의 그림이 글씨가 좀 자라서 핸드폰 안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물가에 대한 범위, 시기, 기간, 상승률 원인에 따라서 물가를 쫙 원인과 이유든 현상이든 나눠놓은 거예요. 제가 뭐 찾아낸 것 중에서 가장 자세한 분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생각보다 되게 분류가 자세하죠. 자세하고 물가를 밀어올리는 원인도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제가 공부를 해봤더니 크게 위에 좀 껍데기를 어떻게 씌워볼까 고민을 해보니 제 눈에 딱 들어온 게 포스트워 인플레이션이에요.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무역전쟁도 했지만 경제보고서에 워라는 단어를 쓰는 일은 참 되게 드물거든요. 드문데 최근에 물가의 상황은 전쟁 전후의 물가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되짚어봐야 될 정도로 굉장히 좀 특이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라는 게 1, 2차 대전을 통상 서양에서는 워라고 하잖아요. 물론 베트남 워라든지 한국 워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래도 통상 워 그러면 2차 대전을 얘기하는데. 그때는 1910년대 중반이 1차 세계대전이었고 2차 세계대전이 39년부터 45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해도 너무 옛날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저희가 이거를 끌고 와서 현재의 경제를 이야기할 만한 사건이 없었죠. 없어서 다행이었고 없어서 다행이었는데 최근에 돌아가는 상황이 좀 이상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3페이지의 차트를 한번 봐주시죠. 이 1914년부터 보고 계시는 차트가 미국의 물가를 가장 길게 그린 차트예요. 뒤에서부터 보시면 피스타임 인플레이션이 1970년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일 쇼크도 있었고요. 2000년대 중반에 원자재 랠리도 있었고 아시아 외환위기도 있었고 사실은 물가적으로 봤을 땐 되게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엄밀히 놓고 보니 전쟁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냥 평화기였습니다. 뭔가 경제 논리에 의해서 가격도 반응을 하고 금융시장도 좌우될 수 있었던 환경이었죠. 제가 왜 이 차트를 굳이 서두에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그렇고요. 연준 위원들이라고 하더라도 본인 위원님들이 학교 다닐 때 그리고 이코노미스트 타이틀을 달고 일할 때는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피스타임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엑셀 파일 과장 좀 보태면 한 1,000개 정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그중에서 한 절반은 업데이트를 하면 이거 그냥 써도 되나? 왜냐하면 너무 예전하고 데이터들이 달라졌는데 예전에 보던 내가 식으로 봐도 되나? 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940년대까지 돌아왔었고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시기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1차 세계대전 직후에 우리가 물가가 어떻게 움직였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물가가 어떻게 움직였을까? 그리고 약간 직관적으로는 비슷할 것 같기도 한데 과연 정말 비교를 할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 오늘 좀 쭉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포인트로 1940년대 중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매크로 환경하고 지금의 매크로 환경하고 비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1940년대요? 네. 1940년대니까 거의 80년, 70년 전인 거죠. 그런데 이제 말씀 주신 내용이랑 약간 겹칠 수도 있겠습니다만 수십 년 동안 연준이든 정부가 됐든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조정을 하면서 뭔 일 생기면 이렇게 조정, 무슨 일 터짐 이렇게 조정하면서 계속 나름 발전해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한 물가라는 거는 어느 정도 안쪽에서 잡으려고 수많은 노력들을 했을 텐데 그러니까 70년 전 이때를 생각하는 게 진짜 의미가 있는 건지가요? 매끄러운 진행인 것 같아요. 매끄러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날카로운 진행. 날카로운 진행.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저도 이제 내가 하다하다 7, 80년 전까지 자료를 쓸 수는 있겠지만 이게 현재의 인플리케이션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천지가 개벽을 했어도 몇 번을 개벽을 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측면에서 비슷한 점이 있어요. 아, 있어요? 네, 네, 네. 첫 번째는 재정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를 걱정하는 쪽에서 이야기를 할 때 단골로 빠지지 않는 거는 유동성이에요. 돈이 이렇게 많이 풀렸는데 인플레가 올 수밖에 없다. 그 기저에는 재정적자가 국가들마다 너무 팩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유동성을 많이 밀어올렸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은, 네, 보시면은 첫 번째 재정적자와 관련된 그림인 건데 오른쪽 그림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미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입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미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가 120% 정도까지 올라가 있었고요. 지금 이 GDP 대비 정부 부채가 100% 언저리에서 125%까지 확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체감적으로는 1940년대가 워낙이 급증을 하다 보니 더 컸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저는 이 GDP 대비 정부 부채가 이 숫자까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갔다라는 거는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1940년대에는 중앙은행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미국의 연준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돈이 많이 풀린 건 사실은 지금이 더 많이 풀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재정적자 유동성이 단기간에 굉장히 급증했다라는 기본적인 사실은 비슷하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수요입니다. 5페이지로 한번 같이 봐주시죠. 2차 세계대전은 6년 동안 지속이 됐어요. 지금 코로나19는 저희 아직 종식을 못했으니까 1년 반째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2연 수요, 우리가 흔히 펜트업 디맨드라고 하죠. 아주 억눌렸던 것들이 뭔가 정상화가 되면서 팍 튀어오르는 소비가 저는 2차 세계대전 이후가 훨씬 셀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6년 동안 지속이 되었고 억눌린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금액을 비교를 해보니 지금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비가 올라오는 궤적은 아주 유사합니다. 제 생각보다도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5페이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색 선이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미국의 소비가 올라온 것을 저희가 비교를 해놓은 거고 1940년대에 소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파란색 선으로 비교를 해놓은 건데 저는 당연히 1940년대 중반에 소비가 훨씬 좀 가파르게 올라갔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니 얼추 비슷하다. 밑에 있는 T4, T2 이렇게 돼 있는 거는 T는 파란색 선 같은 경우에는 종전 T가 종전 시점이고 플러스 4가 월 단위인 거죠? 네, 맞습니다. 한 달 한 달 어떻게 소비가 흘러갔는지인 거고 빨간색 선은 코로나19가 딱 발발한 이후부터 미국입니까? 네, 미국 기준입니다. 네, 비슷하죠. 지금 물론 소비의 금액 자체가 커진 건 감안을 좀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소비, 우리가 미국의 소비가 정말 스트롱합니다. 보조금은 정말 많이 줬나 봐요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 미국의 소비가 정말 스트롱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효진 팀장님 말씀 중에 1940년대 중앙은행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사실 1913년 말에 중앙은행 법이 설립이 돼서 14년도부터 액팅을 했거든요. 아, 그건 있기는 있었고요. 지금처럼 기준금리로 뭔가, 기준금리로 통화정책으로 통화정책을 하지는 않았었죠. 그래서 지금처럼 통화정책, 기준금리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라고 아주 스무스하게 된 거는 70년대 중반 이후입니다. 네, 그거는 하나 바로잡아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재정적자와 두 번째 이현수요를 말씀드렸고 이제 세 번째가 병목현상이에요. 사실은 제가 다른 데이터들도 그렇지만 이거 내가 보던 프레임으로 보면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병목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이랄까요? 반도체가 되었건 조선이 되었건 이런 산업의 보고서에서는 병목현상이라는 단어가 종종 쓰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처음 써봐요. 이런 병목현상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사람들이 자재가 없었다라고 하는 건 저도 못 들어본 것 같거든요. 이렇게 전반적인 건 정말 처음이에요. 네, 저도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병목현상이라는 거가 지금 물가를 굉장히 좌우하고 있는 가장 큰 포인트인데 6페이지의 오른쪽에 사진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여자분들이 공장에 나가서 총조립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공장도 사실은 총공장이 아니고 방직공장 뭐 이런 거였겠죠. 전쟁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모든 물자와 투자, 설비 투자 같은 게 전쟁으로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필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는 굉장히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왼쪽에 데이터들을 같이 봐주시면 그래서 제가 네모 박스를 쳐놓은 거를 보면 전쟁이 끝나자마자부터는 전쟁을 향했던 정부의 투자는 급속하게 사그러듭니다. 그 대신에 생필품 투자에 설비가 부족했는데 여기에 수요가 팍 치고 올라오니까 민간의 투자가 급증을 하죠. 그래서 종전이 되고 난 이후에 1946년도에 한 해 동안에만 민간의 고정자산 투자가 무려 140%나 급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물가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병목현상이 있었죠. 사실은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와서 자본스톡 이렇게 어려운 개념도 쭉 설명을 드렸지만 미국이든 한국이든 지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직 경제활동은 매끄럽지 않은 상황, 글로벌 밸류체인도 매끄럽게는 돌아가지 않은 상황에서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수요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다 보니 지금 병목현상들이 빚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글로벌 원자재 가격들을 보면 병목현상들이 아주 최악은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철강이든 구리든 조금씩은 가격이 빠지고 있으니까 나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는 당분간 한두 달 동안은 이번 주 목요일날 물가지표도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금융시장에서 물가에 대해서는 컨센서스가 없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어제 제가 앞에서 미국 고용도 컨센서스 대비에는 하회했지만 내용은 괜찮았고 출발은 항상 컨센서스예요. 금융시장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중심인 건데 7페이지 그림을 한번 봐주시죠. 제가 왜 컨센서스까지가 없습니다라고 약간 도발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7페이지 왼쪽 그림이 뭐냐면 미국 물가의 전월비예요. 연간 전월비 평균이에요. 꼬리를 빼고 보시면 0에서 0.3 정도고요. 중심은 0.2입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해마다 어떤 해에는 3. 몇 프로가 나오고 어떤 해에는 1. 몇 프로가 나오는데 전월비로 보면 아주 큰 범위 안에서 벗어나는 해가 기저효과 빼고 보면 많이 오르면 0.3 오르고 좀 못 오르면 0 오르고 그래서 중간에 몰려있었죠. 전달에 비해서 좀 평균에 보면 그랬는데 지금 1월부터 4월까지의 소비자 물가 평균 상승률이 이미 0.6%입니다. 넘사벽이죠. 비교할 데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런 데이터들을 뽑아보고 하다 하다 40년대에 간다. 1940년대까지 가야 되겠다. 이거를 그냥 2000년대 중반에 이랬어요. 1990년대 중반에 이렇게 했는데 여기랑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라고 한다면 이거 좀 헛다리 짚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거는 그냥 제가 헛다리 짚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오른쪽 그림을 봐주시면 이게 지금 4월까지 물가 숫자에 나온 거에다가 전월비로 몇 퍼센트를 가정하느냐에 따라서 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예요. 만약에 지금부터 0.1씩 계속 오른다라고 단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12월 달에 물가는 3% 초중반 그런데 이거가 만약에 0.4%씩 지금보다 덜 올라도 0.4%씩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연말 물가가 12월 물가가 6% 그러니까 이 폭이 너무 넓잖아요. 거의 두 배. 그래서 한두 달 정도는 물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아니다. 연말에 굉장히 안정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연말에 4%, 5% 계속 찍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시각들도 이게 일리가 없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물가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이 컨센서스가 좀 저는 컨센서스가 얼마인지도 중요한데 이게 좁아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미국 물가가 4분기에도 높게 나오는데 그걸 사람들이 이제 반영을 하고 있으면 국채금리든 시장이든 매끄럽게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좁혀질 수 있는지도 봐야지 되는데 이 장표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미국 물가에 대해서는 한두 달 동안은 어떤 사람은 되게 높다 하고 어떤 사람은 되게 낮다 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KB증권이 생각하는 물가는 어떠냐 8페이지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가 좀 많아서 그러면 제가 아까 세 가지 포인트로 1940년대와 지금의 물가를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면 40년대에 물가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지금에 가감해서 대입을 하면 향후에 물가의 궤적 정도는 저희가 뽑을 수가 있겠네요. 종전을 하고 난 직후에는 제가 아까 병목 현상이다 펜트업 디멘드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물가가 아주 급등했습니다. 30개월 동안 무려 30%나 물가가 급등을 했어요. 1940년대 중반에 이후에는 너무 급등했던 데에 대한 반작용으로 과열이 쭉 진정이 됐고 1950년대부터는 물가가 장기 평균에 근접하는 안정된 국면을 이어갔거든요. 3단계입니다. 다시 급등 그리고 두 번째는 과열의 진정. 세 번째는 안정. 저는 지금 미국의 물가가 급등의 중후반으로 치닫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940년대 전월비의 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지금에 대입을 하면 보고 계시는 차트의 오른쪽에 노란색 선입니다. 2분기에는 분기 평균으로 해서 4.3%로 굉장히 높은 수준 이어가고요. 하반기에도 낮아는 지겠습니다만 반기 평균으로 해서 3.7% 사실은 숫자 자체는 여전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운 수준에 머무를 것이고 내년 초에 저희 테이퍼링 게시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 초가 되면 1% 중반으로 병목 현상이 해소가 되고 기저효과가 다시 거꾸로 작용을 하면서 1% 중반으로 쭉 낮아지는 과열의 진정 그리고 2023년부터는 다시 2% 장기 평균이 2%에 근접하는 안정 국면을 이어갈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꼭꼭 집어드린 이유는 내년에 테이퍼링이 막상 시작하면 작년에 물가 걱정을 왜 이렇게 했지라고 할 정도로 물가는 저는 안정될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올해 물가, 이번 달 물가가 어떨까요? 다음 달 물가가 어떨까요?도 중요하지만 내년 물가도 별로 안 낮아지면 연준의 행보, 타이튼이 빨라질 수 있거든요. 내년에 저는 1940년대에도 물가가 30개월 동안 30% 올랐으면 진짜 끔찍한 수준으로 올랐을 것 같은데 이후에 또 빠르게 안정되었던 거를 보면 내년부터는 안정될 거다. 다만 올해 하반기에는 4분기까지도 물가가 3% 중후반이고요. 그리고 당분간 물가의 컨센서스가 유의미하게 좁아지기 어렵다는 걸 감안하면 한두 달 동안 물가에 대해서 저희가 여전히 좀 곤두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후 30개월을 보고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 포스트 1은 30개월 이상 포스트 코로나는 한 10개월에서 12개월 이렇게 보는 이유는 전후에는 사실 재건수요라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공장이 다 유럽 기준으로 다 파견되버리니까 팬텀 디멘드가 났는데 진짜 병무역 현상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공급이 없는 거지 그런 상황에서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전 세계 공장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 거가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아닌가 그거를 사실은 감안을 많이 해서 나온 숫자들이 이런 숫자들인 거고 1940년대에는 30개월 30%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상승하는 폭도 그리고 상승하는 기간도 김 프로님 이야기 주신 것처럼 파괴라는 거는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몇 개 공장이 스크랩되고 됐을 지연정 1년 반 안에 엄청난 설비가 없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재가동을 하면 어느 정도 풀리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상당 부분 감안을 해서 나온 결과가 이렇다. 그래서 아마 연준 위원들도 저번 달 물가에도 깜짝 놀랐을 거고 이번 달 물가에도 아마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깜짝 놀라겠죠. 그래도 이거는 일시적인 물가라고 생각한다는 걸 꺾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보기에도 40년대랑 비슷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있는데 생산시설의 파괴라든지 그리고 전쟁과 팬데믹의 지속기간도 저는 주는 차이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아주 많이 제가 정성적으로 감안했음에도 불구하고 4분기의 물가 4분기까지도 3.7%라고 한다고 하면 금리가 굉장히 많이 안정이 되거나 테이퍼링이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정말 하나도 신경이 안 써도 되는 시점은 저는 사실은 어렵긴 어렵다. 이런 것도 최근에 미국 금리가 안정되면서 물가 이슈는 좀 지나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번 주에 물가 지표도 나오기도 하지만 하반기에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물가를 밀어올리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경계하자. 주택가격에 대한 차트도 준비가 돼 있네요. 시간이 좀 많이 가긴 한데 하나만 좀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미국에 집이 부족하답니다. 미국에 안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주택가격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얘기를 몇 주 동안 드렸어요. 보고 계시는 차트 다음 주의 차트는 파란색이 미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고요. 노란색 선이 뭐냐면 CPI 안에서 주거비가 3분의 1이나 차지하거든요. 이 주거비 혼자 물가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기여도입니다. 제가 1년 정도 후행하게 그려놨는데 얼추 비슷하게 가죠.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그게 1년에서 1년 반 후행하면서 이 소비자 물가 안에 주거비를 밀어올리는 시스템이거든요. 미국의 주택가격은 이미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노란색 선으로 보시는 CPI 안의 주거비의 기여도는 2월부터 급격하게 이걸 후행해서 반영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연말까지 CPI 안에서의 주거비가 물가를 밀어올리는 것은 사실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는 미래입니다. 그리고 이 폭 자체가 2000년대 중반에 미국 물가가 굉장히 핫했을 때랑 비교를 해보면 주거비 혼자 미국의 물가를 1.5%도 밀어올릴 수가 있어요. 이건 굳이 예측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향후에 주택가격이 어떻게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더 오를 거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부터 주택가격이 갑자기 막 하락하기 시작해도 연말까지 주거비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은 상당하고 그러면 하나만 더 보시죠. 10페이지 다음 차트를 봐주시면 전체 주거비는 3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월세 있잖아요. 미국은 전세가 없이 다 월세니까 월세는 7% 정도 차지를 해요. 그런데 이게 월세의 중간값인데 차트의 꼬리를 봐주시면 아주 급등해 있습니다. 미국에서 월세 내고 사시는 분도 정말 서러우실 것 같은데 정말 급등해 있고 전년 대비해서 18%나 상승해 있는 상황이에요. 1분기 기준으로 제가 이걸 금액으로 그려왔는데 금액으로 그려온 이유는 이게 다시 하락하면 물가가도 다시 낮아질 수 있고 정상화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월세는 하락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그림에서 다시 띄워봐 주시면 그림에서 2006, 7, 8, 06, 07, 08 이렇게 되어 있는 데를 눈으로 봐주시면 2006년도 3분기에 미국의 주택가격이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2010년도까지 30% 넘게 하락했어요. 미국의 주택가격이. 그러면 주택가격 하락했으니까 월세도 하락했어야 됐지 정상이잖아요.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분들이 깐깐하게 구는 거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통 하반경직이라고 하죠. 월세가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가고 저희 전세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락할 때는 주택가격 하락하는 것만큼 전세가 많이 같이 빠지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 올라가 있는 렌트가 여기서 주택가격이 더 올라가지 않는다고 해도 물가에는 계속 밀어올리는 압력들이 여전하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병목현상도 이야기 드렸는데 7월, 8월 정도까지는 물가에서는 병목현상이 어떻게 될지가 정말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연말로 가면서부터는 주택가격이 물가를 얼마나 밀어올릴까. 주택가격이 설마 더 오르면서 내년에도 이게 계속해서 물가가 별로 안 낮아지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로 아마 세부적으로는 내용들도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렌트 가격이 빠지지 않는 것은 집값하고의 상관관계도 있는데 금리하고 훨씬 더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금리가 워낙 낮은 국면이기 때문에 어차피 집주인들도 모기지를 받았거든요. 모기지를 받아가지고 모기지 비용이 작기 때문에 예를 들면 버티는 거지. 기회비용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반영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어쨌든 저 미국도 갑자기 신규 주택이 많이 공급되지 않는 이상 렌트가 낮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부모님 댁에 이렇게 들어가서 사는 미국인들 많다. 그런 뉴스들도 봤는데 일하고 또 미국은 다른 주 같은 데 취업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집들을 이제 더 많이 얻어야 되거든요. 아마 비싼 집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도심에 일종의 슬럼을 구성하고 있어 막 공동주택에 살다가 코로나 때문에 주변으로 이제 나가면 교통은 좀 안 좋아지는데 집은 좀 근사한 집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런 집에 대한 그런데 거기서 살다 보면 좀 환경이 나쁜 지역으로는 안 가게 되거든. 다시는 안 가거든. 살아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추세적으로 미국의 렌트를 그냥 강하게 유지시켜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혹시 그 참 하나 궁금한 게 이제 전후로 이제 비교해 주셨잖아요. 갑자기 좀 궁금해지는 게 이제 그때는 미국이 이른바 세계 공장 역할할 때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다 망가지고 이제 마치 지금의 중국처럼 더 맞아요. 네. 그리고 당시 그러니까 지금과 그때를 비교하려면 차라리 미국과 예를 들면 영국이라든지 아니면 중국과 미국 이렇게 지금 비교를 해야 혹시 맞는 건 아닌가 아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유럽은 정말로 막 그야말로 파괴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2차 세계대전에도 미국은 본토는 공격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생산설비가 전쟁으로 쏠려 있었던 거지 이제 파괴는 없었다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요. 유럽이랑 비교를 한다라고도 영국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보다 더 좀 극단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만약에 그랬다면 예상을 했어야 됐을 것 같고 중국은 이제 떠오른 지 우리 한 20년밖에 되지 않아서 그래서 질문을 주신 거에 저는 이렇게 답을 하고 싶어요. 예전의 사례를 보면 이거는 뭐 얼추 비슷한 것 같은 좀 다르잖아요. 다른 부분도 있고 그것도 저희도 감안해서 추정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꽤 보임에도 불구하고 한 70년 전에 사례를 들춰봐야 될 정도로 굉장히 희한한 경제를 겪고 있다 라는 쪽으로 급마무리 하겠습니다. 급마무리까지. 대단히 고맙습니다. 한 주 시작하면서 우리 김효진 연구원님의 이런 데이터들을 쫙 정리해 주시니까 또 이번 한 주도 저희가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B진권의 김효진 연구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친구들에게 물어봐